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태풍 하에서는 현재 속초 북동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고요. 세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륙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동해 중부 해상에만 태풍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해안가와 해상에 발효됐던 태풍특보도 풍랑특보와 또 강풍주의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풍해일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도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에 최고 40mm, 영동과 영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